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보컬 한효 림이고 방금 발라들의 첫 곡은 즐거운 코너의 내일 무대와 함께 아저씨가 부를 부모님으로 불러보았습니다. 우선 옥상 아트마켓에 불러보았서와 공연하실 때 운이 좋은 사람을 부르세요. 옥상에서 노래를 하는 게 처음인데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곡은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말하는 선곡은 저의 한효 림이고 이 선곡은 저의 한효 림이고